팔당 약이 있으니까 또 손님들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어휴, 저거 뭐냐? 꽂혀온다, 야, 저부터 봐라. 위문 공연 불렀어요, 선배님? 어휴, 어휴, 어휴. 이거 우리 집 비법을 지금 아래켜드리고 있는 거예요. 생강은 오빠 얼마나? 생강? 생강 완전 조사요? 생강 어떻게 하냐고요? 이게 다시 말해, 오빠 이건, 이건 생강이야. 탄다, 탄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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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너, 너, 너 볼까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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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